HJ 중공업은 유럽 선주사와 총 2억 2천만 달러, 우리돈 약 3천억 원 규모의 7,900T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선주사가 향후 2척을 추가로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추가 수주도 기대됩니다. 이를 포함하면 전체 수주 금액이 약 6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HJ 중공업이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272m, 폭 42.8m, 운항속도 22노트로 최첨단 사양과 친환경 설계를 반영한 7,9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국제회사기구 IMO에 강화된 선박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배기가스 타랑 설비인 스크러버를 설치하고 앞으로 탄소중립 운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메타놀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타놀 레디 선박으로 건조됩니다.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건조해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HJ 중공업은 이에 앞서 2022년 LNG 이중연료 추진 7,700TU급 컨테이너선에 대해 영국 선급으로부터 기본 설계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동영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최근에는 핀란드 바르즴라사와 공동연구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한 뒤 하역할 수 있는 탄소 포집 저장 8,500TU급 컨테이너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HJ 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친환경 고부가 같이 선박 개발과 수주의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라며 고품질 선박과 납기 준수로 선주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메일 채널 아이디였습니다. 보험메일 채널 아이디였습니다.